대박 주식 시리즈 드디어 100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탄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만 추천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의 수익률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자그마한 730일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240탄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0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100탄의 수익률을 공개를 추천하듯이 이때에도 240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먼저 카페 회비 안내 그 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하는 카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 방장 붉은태양인데요.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지금 노다지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싹쓸이 하실 분은 저희 카페에 회원가입 이 안내를 공지창에 왼쪽에 보시면 카페 회원 안내 있거든요. 이걸 언제든지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왼쪽에 보셨던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홀딩했던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시행률은 똑같은데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료는 지금서부터 다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하죠.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열심히 써주시는 분은 제가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어 뭐 무료 추천 같은 거 뭐 받지 않겠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여러분들이 종목당 한 종목당 추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대박 주식 시리즈로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금이 많은 분들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다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요. 자 적으신 분들은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겠다. 그런 분은 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가입비가 만약에 한 종목 추천 받는데 500만원이다. 그러면 어 가입비를 전액 무료로 받으면서 어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안내를 이 글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종목 추천을 받으실 분이나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통화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요.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가입의사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문자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00탄을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상장 이후 16,000원입니다. 16,000원. 16,000원 최고 꼭지 목표가를 치고 연일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례들이 이 종목을 작전해 먹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연일 급락을 하는 거죠. 이번 급락장에 이 종목이요. 1500원 아 천안 700원 되네요. 1700원까지 바닥을 찍고 지금 8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0%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100탄에 걸쳐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올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5토막, 10토막 나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00탄째인데요. 보통 최하 40%에서 지금 많게는 100%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거의 90%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한번 아 예 맞습니다. 자 16,000원이 최고가구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자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상장할 때 16,000원이 잠재자산보다 비싸니까 급락하는거에요. 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내 잠재자산을 깨고 내려가니까 지금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흑자지속이구요. 신규 상장종목입니다. 자 5년 내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락하고 나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1,800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3,000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약 1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10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요 구간이 거의 100%입니다. 요 구간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더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이상 올라갈거냐 못 올라갈거냐는 대공황이 오느냐 못 오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대공황이 저는 분명히 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전조점을 깨고 무조건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000원에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그럼 1000원 미만까지 빠지면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건데요. 우리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1000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만 잡아도요. 이 종목은 신고가 16000원만 잡아도 16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제가 1000만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무엇보다 1년에 1년에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30% 20%에서 30%씩 영업이익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종가가 지금 약 3600원인데요. 3600원인데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간다. 쉽게 못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공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종목 매수하셔야 돼요. 자 매수하시고 먹고 빠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은요. 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홀딩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서부터 제가 매수 신호 보내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하시면 분명히 1000%가 터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작전주 세력들이 1000%의 작전을 하는 이유 어떻게 작전을 하는가 이런 종목을 제가 전부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원 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2012년도에 제가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섭니다. 이 잠재자산을 보면은요.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백탄이 있습니다. 백탄 앞으로도 더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서울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 수십억을 갖고 있는 분은요.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서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대박이 나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무제한 추천드립니다. 평생 회원들은 무제한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어느 종목이 먼저 튀어 올라가느냐. 그냥 확률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어느 종목은 100% 올르고 어느 종목은 200% 올르고 어느 종목은 50% 올르고 어느 종목은 15%밖에 안올라요. 자 확률 게임을 여러분들은 하시는 겁니다. 자 노다지가 터지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빨리 돈을 버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참 미치겠네.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물리더라도 이 종목은 이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쇳복이 터지는 구간이니까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분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자 삼성전자의 배신이라고 이제 어제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장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가 빠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대공황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산타 이거 미친 짓거리라고 제가 매일 입이 될토록 여러분들한테 백탄 시리즈로 공개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매일 반복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이번에 이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자 증권사라든가 이 언론사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사기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삼성전자 뭐 동학개미 운동이요? 정신들 차려야 된다. 제가 입이 될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결과론으로 볼까요? 이번에 삼성전자 바닥에 잡았으면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10% 이상 못 먹는다. 자 완전 바닥에 잡았을 때가 12.5%입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미들이요 이리 가서 날마다 머리통 깨지고 저리 가서 머리통 깨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곧 후회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삼성전자 하락장 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카페에 추천주들 낙폭과 대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극락하면 이런 종목에 매수하셔야지 동학개미 운동 그 표현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거리하고 있다. 제가 입이 될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왔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붉은태양의 위기능력이 어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포스트요. 자 2월 26일입니다. 바로 요날입니다. 자 미국 월가이들이 연일 다우지스, 나스닥, 그 다음에 S&P를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을 전부 다 팔아먹고요. 개미들한테 팔아먹고 자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빼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터져서 좌파가 집권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풍락이 한번 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이제 핑계거리가 코로나로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 급락하고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이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임수하면서 야바히 짓거리를 하고 있다. 자 제가 왜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날 2월 26일날 자 종합주가 소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스가 이상하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자 7시 56분에 장시작전에 글 쓴 겁니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스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대풍락이 지금 왔잖아요. S&P도 그렇고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1400포인트까지 급락이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제가 매일 벌써 한 달째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을 빨리빨리 손절을 쳐야 된다.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TV를 매일 쳐다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내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2IMF가 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7토막 8토막이 난다. 이미 깡통 찬 사람들이 반대매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의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직접 매수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업투자 방송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지금 깡통 찼다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자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대박 주식 시리즈 2년 그 다음에 해외 선물 2년 해가지고 제가 왜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지금도 눈이 멀어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못 믿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행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저를 제가 추천드렸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 나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를 내리면은요.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3년 회원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요. 여러분들이 자 이 포스트가요. 자그마치 한 페이지에 50개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을 공개하는 포스트가 50개입니다. 자그마치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면 50개씩 해가지고 벌써 500개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맛보기로 몇 개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달땡님 이 수익률 보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이 많으신 분들 수십억 갖고 있는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100개를 다 매수하셔도 됩니다. 무제한으로 매수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복권 맞는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한 종목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 복권 맞듯이 많이 사시면 그만큼 대박이 터집니다. 다 떼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노다지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주워 담으십시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이제 회원님 이 한 페이지가 지금 약 한 1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수익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2년 동안 홀딩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10개 20개 대충자와도 30개 자 싹쓸이 하십시오. 싹쓸이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주식은요 확률 게임이에요. 어느 종목이 먼저 뛸지는 이거는 쇠뽕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업투자 방송을 받으면서 매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요. 또한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결을 직접 배우시면 회비를 아낄 수 있죠. 그리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자 이 지식을 배울 사람 또한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텐데요. 자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회비도 전액 돌려받고 자 전액 돌려받으면서 이 국민기업 관상의 주주로 활동하시면서 자 매월 18일날 배당금을 6%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기다 다시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겠다. 그러신 분은 여기 평생 회원이 있습니다. 이인어석고 회원 이 회원을 보시고 앞서 두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화 통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박 주식 시리즈 한 종목이던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